이번에는 로망스 멜로디를 한 번 같이 연주해 볼게요. 먼저 자기의 왼손은 7,8,9,10에 손가락 4개를 놔주시고요. 오른손은 전부 다운으로 연주합니다. 그래서 먼저 해보면 이런식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. 자, 처음에 7,8,9,10에서 9,9,9가 나오니까 3번 손가락으로 해서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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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9,7,10 19,7 7,7,9 그 다음에 두번째 줄 10,10,10 18,10 19,7 7,9,10 9,10,9 그 다음에 아래줄 내려가서 9,10,9 9,7,10,19,7 9,9,9,9,9 7,7,7,7 이 정도는 악호를 보시면 충분히 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노래도 천천히 제가 반주 해드릴게요. 준비 4분의 3 박자니까 하나 둘 셋 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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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h, dale 다다라,ления, trazer 이런 식으로 로망스도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.